자 우리가 기초적인 건 배웠고 이제 조건문 문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의 제어 라고 해서 요 두가지만 배우면 지금 뭐 자바에 대해서 자바 기초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거에요 어 자 한번 요거 해볼게요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랜 당신 나이 으 어기 에이집 해볼게요 페이지 는 20 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요거 뭐 나오죠 당신의 나이는 20 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 저는 여기다 여기에서 나십 성년 미성년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나이가 성년 이면은 지금은 이게 뭐 나오죠 이건 이거 성년 나오고 미성년 나오잖아요 내가 나이를 50 이라고 바꿔도 여기는 이렇게 50 이라 바뀌겠죠 그쵸 하지만 얘네들이 나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제가 원하는 것은 나이를 20 이상 했을 때는 성년만 나오게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미성년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네 그렇게 하려면은 4 요걸 이 프로 감싸야 됩니다 입 여러분 요걸 외우세요 이프 소중 이프 소가로 중가로 여기다가 식을 쓰면 되는데 식을 여기다가 펄스 라고 쓰겠습니다 일단 자 이 펄스는 뭐냐면요 네 펄스는 뭐냐면 이게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 그리고 트롤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참을 의미해요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거 이프 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어 요기 요기를 무조건 실행하는게 아니라 요 소가로 안쪽이 네 참이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구요 여기가 거짓이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펄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지금 출력이 될까요 안될까요 요거는 자 성년 미성년 중에 뭐가 나올거에요 지금은 얘가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쵸 맞습니다 네 지금 미성년이 나오는거에요 어 나이를 제가 아무리 네 백살로 바꾸고 200살로 바꿔도 지금 여기는 바뀔지언정 네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 식을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단순히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에요 age가 20보다 크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은건 뭐에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걸 의미하는거구요 이거는 뭐에요 age가 20보다 작다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20이에요 그러면 요건 200이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200으로 취급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age라고 봐야 될까요 200이라고 봐야 될까요 변수는 두가지 국면이 있죠 변수로 봐야 될 때랑 값으로 봐야 될 때랑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200으로 놓고 얘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머릿속으로 실행해서 했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쵸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여기다가 직접 true를 쓰지 않아도 true false로 유도되는 식 네 즉 논리 연산자를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맞다 틀리다가 결국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년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얘는 뭐에요 얘는 네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안되겠죠 그쵸 네